안녕하세요 이사양잡스 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에서 제가 원프레스 테마를 추천드렸는데요 좀 생뚱맞다고 느끼시죠? 왜냐하면 워드프레스는 블로그용으로만 나온 게 아닌데 다른 사업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 유명한 테마들이 유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저도 이것저것 다 써보다가 돈 버는 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쉽지만 원프레스를 다루는 분들은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간단한 거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꺼피랑을 알려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참 최근에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이 영상들을 보시고 클라우드웨이지로 워드프레스 가입하신 분들이 승인을 받으셨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열흘 만에 받았다 그러시고 5일 만에 받았다 그러시고 글 한 5개 쓰고 받았다 그러시는데 워드프레스가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보면 승인이 좀 빨리 나옵니다 그건 비단 워드프레스 여서이기도 하지만 클라우드웨이지라는 사실 호스팅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호스팅을 쓰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호스팅 중에서 클라우드웨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비스의 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돈 못 벌어요 상대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싼 거만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싼 비용만 지불합니다 나는 100만원 받고 싶은데 20만원밖에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환경 마인드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다면 충분한 비용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 영상 보고 클라우드웨이지를 통해서 워드프레스를 가입하신 분들 또 워프레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위젯을 조금 정리하는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걸 넣으면 또 좋겠죠 해보겠습니다 참 아직 체험판을 쓰시거나 클라우드웨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모양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가입하고 따라오시면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 보면 오른쪽이 사이드바인데요 이거 하나하나로 위젯이라고 그럽니다 부르기 나름인데 영어권에서는 옛날부터 위젯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최근에 한국에서 익숙해졌지만 여기 보시면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 있으시죠 리센트 포스터 어떠세요? 이건 최근 그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어떤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뭐 좋은 걸 봤어요 근데 아는 줄 알고 꺼버리잖아요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들어와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저는 남겨두는 편입니다 코멘트는 어떨까 이거 댓글인데 이건 필요 없죠 댓글은 우리의 적입니다 특히 워드프레스에서 댓글은 아예 아무도 쓰지 못하게 막아놔야 되니까 적이고 아카이브인데 이것도 뭐 우리 의미가 없죠 카테고리 저는 지금 언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리센트 커멘트랑 아카이브는 지워버리고 검색은 있어야겠죠 카테고리랑 리센트 포스트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에 들어갔을 때 포스팅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어딘가 넣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자동 광고라면 자동으로 붙겠지만 사이드바에 광고를 좀 하나 넣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오른쪽 검색 위쪽에 하나를 넣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 가장 잘 보이는데 꼭 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넣고요 또 하나는 광고가 이만큼 들어가면 쭉 올렸을 때 쭉 한 번 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광고를 많이 넣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은 사이드바에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본문에만 하나 넣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여기 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설정 오셔가지고요 외모에서 위젠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워드프레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프로그램 HTML, CSS는 한 번 할 거지만 그것도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미적분 이런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4층 연산 수준의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어를 몰라도 똑같이 그림 그리듯이 따라 그리면 되는 거 심지어 이해가 되는 수준의 거니까 절대 쫄지 마세요 워드프레스 쫄면 안 됩니다 쉬우니까 그 어떤 플랫폼보다 가장 쉽고 가볍게 만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워드프레스니까 걱정 마세요 속도만 빠르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젠 들어오시면 모양이 어떻게 느껴지시냐면 위젠은요 우리 실제로 블로그 글이나 페이지 만들 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남겨두기로 했죠 이것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우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본문에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처럼 지워버리면 됩니다 오른쪽에 점 3개 누르면 제목 제거 있잖아요 제거 밑에 댓글도 눌러서 최근 댓글 제거 어 없어졌어요 아카이브도 밑에 제목 제거 제거 그리고 요거 내용 아카이브 내용도 보관함 제거 그럼 깔끔해졌죠 저장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업데이트 누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블로그 글이 있고 오른쪽에 검색 리센트 포스트 카테고리 요렇게 3개만 남은 거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포스팅이 있고 오른쪽에 요 3개만 남아있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자 광고를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외모 위젠 하시면 요거 위에 광고를 하나 넣고 싶잖아요 일단은 아무데나 만드시면 돼요 여기 검색이랑 리센트 포스트 사이에 요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면 블록 추가라고 있습니다 누르셔서 HTML 사용자 정의 있어요 요게 없으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HTML이라고 누르시면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구글 애드센스 광고 코드를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요거 배치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위로 한 칸 누르시면 올라갑니다 그럼 최상단의 광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검색이 들어오겠죠 아까 마지막에도 하나 넣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일 끝이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 하나 있습니다 블록 추가하셔가지고 HTML 누르시고 여기 위에 있는 광고 코드 그 사이에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어떤 구성인지 업데이트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방문하셨을 때요 본문이 있는데 통 비어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광고가 들어오는 위치라서 비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 리센트 포스트 카테고리 나오고 밑에 또 광고가 붙겠죠 그러니까 글을 볼 때 보다가 옆에 있는 광고 보고 쭉 내려왔는데 여기 보다가 또 광고 이렇게 본문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광고를 두 개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얼마나 넣을지는 개인의 선택이신데 저를 따라오신다면 최소화 블로그는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이긴 하지만 보는 사람의 기분이 중요합니다 감정성 야 이 블로그 진짜 좋다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내 지인들한테 공유하고 싶다 내 카톡방에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망카페에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광고를 안 실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광고를 실어주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광고를 몇 개 어디에 넣으실 건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실수로 클릭하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꼬무수 쓰시고 그런 걸로는 절대 여러분 한 달에 몇백만 원 이렇게 이상 절대 못 보세요 여러분 몇백만 원 벌려고 이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300달러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위젯 누구나 할 수 있는 산수 수준의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면 이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 찍고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최대한 요것만 제가 빨리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글 쓰셔야 돼요 글 완벽하게 해놓고 쓰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글은 그냥 계속 쓰셔야 됩니다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글 쓰는 방법은 유튜브 가셔서 이렇게 검색창에 이상형 잡스 글쓰기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거기 나오는 글들 보시고 방식은 똑같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항상 유튜브 검색창에 제 채널명을 쓰시고 뒤에다가 뭐든 쓰시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제가 워드프레스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채널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깐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요거 영상 보고 클라우드웨이지로 가입하실 때 그 영상 더보기랑 댓글에 있는 제 프로모션 코드 넣으면 첫 달 20%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거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상의를 해봤는데 저한테 가입 계정 메일을 보내주시면 프로모션 코드를 못 넣으셔서 20% 할인 못 받으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등록해서 할인받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분들은 아니지만 20%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호스팅 비용을 10만원을 내셨으면 2만원이고 3만원을 내셨으면 6천원이니까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도라도 해보게 혹시 프로모션 코드 안 넣고 가입하신 분들은 저에게 제 이메일이 있죠 이사양잡스 골뱅이 gmail.com으로 가입하신 계정 보내주시고 프로모션 코드 못 넣고 가입했다고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담당자와 협의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버는 거니까 우리는 돈 버는 거니까 돈 투자합니다 비용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이 써도 그 돈 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잡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